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 보이는 DJI 미니3 프로 미니3 프로의 초보자 세팅 가이드에요 제가 미니3 프로를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열심히 날려놓고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시리즈 있잖아요 완전 정복 시리즈 제가 매빅 프로, 매빅2 프로, 매빅 미니 이렇게 다 찍었는데 정작 얘를 안 찍었더라구요 출시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초보자 가이드 정말 정말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미니3 프로의 세팅 방법과 세팅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이 미니3 프로를 켜기 전에 반드시 이걸 제거해 주셔야 돼요 플라스틱 짐벌 커버는 이동 중에 짐벌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짐벌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아래 딸까기를 이렇게 열고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암대를 펴주셔야 되는데 펴는 방법은 앞다리는 밑에서 위로 뒷다리는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옆으로 네 자 이렇게 되셨죠 자 이 상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미니3 프로는 전방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이 카메라를 잡아주는 짐벌이 있습니다 이 짐벌이 사실상 제일 비싼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터가 좀 과부하되지 않게 최대한 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두시고요 두 개의 장애물 센서 후방 장애물 센서 그리고 하방 센서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바람구멍들이 있고요 이 바람구멍이 비행을 하면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체 내부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는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양쪽에 버튼을 꾹 누르고 탁 잡아 빼면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낄 때는 꾹 이렇게 껴주고 이 뒤에는 충전을 할 수 있는 C타입 케이블이 있고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비행을 하기 전에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펴놔야 하나요?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DJI 드론은 전원을 켜는 방법이 따닥입니다 따닥 전원을 켜볼게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프로펠러가 약간씩 움직이고 앞에 카메라가 고개를 돌리면서 고개 돌리고 있죠 전원이 들어오고요 저는 이제 DJI R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JI RC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닥 이렇게 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JI RC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조종기 스틱이 있고요 얘는 이제 홈 포인트 리턴 온 버튼이고 일시정지 버튼이 하나 있네요 CNS는 시네스무스 노멀 스포츠 모드라서 이제 비행 속도 이제 어떤 모드로 비행을 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전원 버튼이고 뒤에 보시면은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버튼 짐벌 얘가 짐벌이죠 왼쪽이 짐벌이에요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레버를 돌리면 카메라가 내려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카메라가 올라갑니다 짐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레버는 줌입니다 줌을 당기고 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맞출 건데 초점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매빅2 프로가 정확히 안 잡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제가 이 화면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이 DJI RC 조종기는 스크린샷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서 스크린 녹화를 켜주고 스크린을 녹화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왼쪽을 보시면 지도가 있죠 이 지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왑이 돼요 그래서 지도를 지금 여기가 GPS가 안 잡혀 있잖아요 이게 GPS가 잡히면은 제가 있는 위치가 좀 확대돼서 뜰 거예요 이 지도 모드를 활용할 때도 있거든요 바로 여기 있는 내 드론 찾기 자 만약에 드론을 잃어버리셨을 때 여기 지도 모드를 활성화해서 내 드론 찾기를 누르시면 드론이 마지막 GPS가 잡혀있는 곳과 현재 위치가 내비게이션까지 돼요 길 찾기 모드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 법, 걸어가는 법 이게 내비가 뜹니다 되게 신기하죠 여기 보면은 지도의 모양을 이렇게 위성지도, 일반지도 바꿀 수도 있고요 방향을 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시 이렇게 라이브 뷰 모드를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 영상 전송은 풀 HD로 전송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스크린 녹화는 720p로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DJI RC 밑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메모리 SD 카드를 넣어야지 저처럼 지금 스크린샷을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륙 버튼이 있죠 자 이 이륙 버튼을 누르면 메세지가 하나 뜨고 그 경고 메세지대로 풀업을 이렇게 제끼면 이륙이 됩니다 저는 지금 실내방에서 하기 때문에 이륙은 하지 않을게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N모드가 있어요 이 N모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시네스무스, 노말모드, 스포츠모드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죠? 참고하실 점은 스포츠모드에서는 장애물 회피센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모드를 켜놓은 상태 이게 스포츠모드는 가장 빨리 날릴 수 있는 모드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데 스포츠모드인 상태에서는 장애물 센서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점 참고하시고 일반적으로 날리실 때는 N모드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부드러운 촬영을 해야 한다 그럴 때는 시네스무스 모드, 시네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단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요 상단에 보시면 지금 53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드론의 배터리 잔량입니다 현재 드론 배터리가 53% 남아있다 그리고 00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안 띄워서 그래요 한번 눌러보시면 리턴 홈까지 남은 시간 강제 착륙까지 남은 시간 배터리 다 쓸 때까지 남은 시간이 뜹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파수 모양이 있고 RC가 있어요 RC는 이제 조종 신호입니다 그래서 조종 신호의 강도고요 그 옆에 빨강색 위아래 있는 와이파이 모양은 장애물 센서입니다 비전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네요 그 옆에는 인공위성 모양이 있죠 GPS가 잡혀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GPS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GPS가 빨강색으로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리턴 홈도 되지 않고 굉장히 기능이 제한적으로 막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GPS를 잡은 다음에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모라고 돼 있는 거는 카메라를 위 이렇게 미니3에만 있는 기능이죠 현재 카메라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수직 카메라가 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드론이 뜨거워서 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날릴 때는 열이 배출이 되는데 날리지 않을 때는 열 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켜놓고 오래 있으면은 드론에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0x는요 배율이죠 줌을 땡기고 안 땡기고 줌을 땡기면 배율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고요 AF는 오토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MF 사람이 포커스를 지정해 주는 거고 다시 누르면 자동 포커싱이고요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는 동영상 촬영 버튼이고요 이거 누르면은 촬영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진으로 전환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카메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동영상 사진 촬영 버튼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마스터샷 퀵샷이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마스터샷 퀵샷을 어떻게 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단일 촬영 한 장만 찍을지 48 메가 픽셀의 최대 화질로 뽑아내는 사진을 찍을지 아니면 AEB 오토 익스포절 브라켓이었나요 여러 장을 찍어 가지고 최적의 노출 값을 찾는 거 아니면 연사 한번 찍었을 때 몇 장씩 찍힐지 아니면 인터벌 타이머 제가 예전에 제 영상 중에 여자친구한테 사랑받는 법인가 영상 있어요 인생샷 찍는 법 제가 이 인터벌 타이머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드론 가지고 셀카 찍을 때 이게 최고예요 내가 원하는 구도에다 드론을 띄워 놓고요 인터벌 타이머 눌러놓고 사진 촬영 누른 다음에 조종기 내려놓으시고 자유롭게 포즈를 잡아 보세요 뛰어도 보고 두 팔 벌려도 보고 누워도 보고요 아주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볼게요 동영상으로 가시면 표준이랑 슬로모션이 있네요 슬로모션은 여기 120프레임으로 바뀌는데 이거 뒤에서 잠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스터샷 보겠습니다 마스터샷은 지금 안 되네요 이 마스터샷이 뭐냐면 퀵샷의 모든 기능을 다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퀵샷인데 퀵샷도 지금 안 될 거예요 이 퀵샷이 뭐냐면 로켓, 헬릭스, 드론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론의 어떤 움직임이나 카메라 짐벌 움직임 같은 게 초보자들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걸 좀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드론을 날릴 때 점점점점 멀어지면서 드론이 날아가는 거 그게 이제 드론이라는 기능으로 이름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찍어주는 게 퀵샷입니다 다음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에 움직임을 더한 거죠 인터벌 타이머처럼 몇 초에 한 번씩 사진이 찍히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타임랩스인데요 하이퍼랩스는 드론이 움직이면서 몇 초에 한 번씩 촬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파노라마는 역시 지금은 안 되는데 수평, 수직, 구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어붙이는 걸 파노라마라고 하죠 여기 밑에 유튜브 모양 같이 있는데요 이거는 갤러리고요 자 이제 밑을 보겠습니다 밑을 보시면 저장 공간 이거는 이제 SD카드에서 현재 세팅된 화질로 지금 4K 30프레임이잖아요 4K 30프레임으로는 1시간 24분 16초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 한 번 눌러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K 밑에는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고 위에는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4K 60프레임으로 4K 50프레임 했더니 1시간 8분 찍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보면서 누른 게 아니라 빅사리가 좀 나는데 1080p 60프레임 했더니 1시간 48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1080p 30프레임 했더니 3시간 36분 찍을 수 있네요 그 옆에 있는 EV는 노출 값이고요 그 옆을 보시면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토 누르면 프로 모드가 바뀝니다 프로 모드에서는 S, 셔터 스피드, F, 조리개, ISO, 빛 민감도 이것들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촬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우측 상단을 눌러볼 건데 제가 드론이 너무 과열이 돼 있으니까 드론을 꺼 볼게요 끌 때도 마찬가지로 따닥 해서 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측 상단에 메뉴를 들어왔어요 처음을 보니까 안전, 제어, 카메라, 전송 정보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안전에서는 항공 안전이라 되어 있고 최고 고도와 최대 거리가 있습니다 최고 고도는 드론이 날 수 있는 최대 고도예요 500m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메시지가 막 뜹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법정 고도가 150m입니다 그래서 최고 150m 정도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에 그 이거를 이렇게 터치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정확한 그 150m 값을 입력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쉬워요 최대 거리는 드론이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이건 뭐 제안을 풀어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동 리턴홈 고도는 리턴홈을 실행했다든지 아니면 드론이 연결이 끊겼을 때 돌아오는 건데 홈 포인트로 돌아오는 기능인데요 이 고도를 몇 미터로 해서 돌아올지에 대한 세팅입니다 이 리턴홈 고도가 너무 낮으면요 드론이 신호가 끊기고 조종자까지 그 사이를 직선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건물이 있다든지 나무가 있다든지 이러면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턴홈 고도는 높이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고 고도가 150이면 리턴홈도 150으로 하는데요 날리시다가 드론이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부터는 제가 땡겨와서 착륙을 시키는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날릴 때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잘 못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드론은 멀리 있고 배터리가 한 30%쯤 돼서 경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턴홈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리턴홈 고도가 150m로 돼 있으면 어쨌든 150m까지 상승해서 돌아와서 하강을 해야겠죠 근데 배터리가 정말 없으면 150m까지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 배터리까지도 쓰는 게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가 별로 없다 그럼 빨리 들어오셔서 리턴홈 고도를 좀 낮추셔서 리턴홈을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드론을 더 오래 쓰고 짧게 쓰고를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자 홈포인트 업데이트라고 있는데요 아 여기도 지금 GPS가 안 잡혀서 안 되네요 이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뭐냐면 이게 드론을 날릴 때 처음 드론이 있던 곳이 홈포인트로 잡혀요 근데 조종자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드론이 배터리가 너무 없다든지 그래서 내가 드론한테 가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 리턴홈을 걸면 나는 여기로 왔는데 드론은 홈포인트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지금 있는 장소로 홈포인트를 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하시면요 현재 조종자가 있는 장소가 홈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드론과 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어떤 배터리 잔량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좀 특별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드론을 날리면서 내가 이동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인 겁니다 자 다음은 센서입니다 콤파스와 IMU 센서가 있는데 콤파스는 자성 센서고 IMU는 관성 센서인데 얘네가 뭐냐면요 이 드론이 자세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서들이에요 옆에 캘리브레이션이 있잖아요 캘리브레이션은 0점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처음 드론을 이륙할 때 드론 주변에 자동차나 전봇대 철근 같은 어떤 자성을 띠는 그런 구조 자성에 방해를 주는 그런 구조물이 있으면 콤파스 에러가 뜹니다 IMU 센서는요 에러가 잘 안 뜨는데 드론을 좀 많이 쓰면 쓸수록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에러 메시지가 뜰 때 캘리 해주시면 되는데 콤파스 같은 경우는 얘를 X축 Y축 Z축 이렇게 3가지 축으로 돌려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IMU 센서가 오류가 나서 캘리아라고 뜨면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드론을 접고 이렇게 세워놓고 옆으로 놓고 옆으로 놓고 뒤집어 놓고 이렇게 물구나무 서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배터리 정보 보시면요 여기 배터리 상태가 뜰 거고요 이 DJI 미니3는 2셀 배터리라서 이 칸이 두 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압과 배터리 온도가 나오는데요 이 배터리 온도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상관없는데 겨울철에는 좀 중요해요 겨울에 배터리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비행하면 저전압 컷이 걸리면서 드론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그냥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겨울에 막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라고 하면 다리 쥐나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배터리를 좀 미리 약간 핫팩이라든지 자동차 엉뜨 같은 거 틀어서 대펴주시고 그게 아니면 드론을 틀어놓고 가만히 두면 열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좀 상승하잖아요 어느 정도 배터리 온도를 올려놓고 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 사이클 수는 배터리가 충전과 사용을 몇 번 했는지 그 사이클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중고 거래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 GEO 구역 잠금 해제는 DJI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항 관제권 근처라든지 이런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서 잠겨버립니다 얘네가 못 날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스톱을 통해서 비행 금지 구역인데 허가를 받아서 날릴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서류를 첨부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 드론 찾기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드론 잃어버렸을 때 지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안전 고급 설정 이거는 신호가 끊겼을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TH 리턴 홈 두 번째 하강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호버링 그 자리에 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게 RTH로 돼 있어요 신호가 끊기면 홈 포인트로 돌아오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산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신호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드론이 있는 위치가 약간 이 상태로 리턴 홈이 걸려서 상승하면 나무에 박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호버링으로 재빠르게 바뀌어 놓고 가까이 가서 신호 강도를 확보하고 나서 당겨와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가 있고 비상 프로펠러 정지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저는 이거 쓸 일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제어입니다 제어는 크게 중요한 건 없는데요 이제 단위를 미터로 표시할지 뭐 킬로미터로 표시할지 이런 거랑 개인 엑스포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키값을 이만큼 쳤을 때 얼마나 움직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고수가 아니면은 그냥 이 기체에 제 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짐벌은 팔로우 모드와 FPV 모드가 있는데요 팔로우 모드는 부드러운 모드고 FPV 모드는 뭐 퍼스트 퍼슨 뷰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기체와 기울면 화면도 좀 기울고 약간 뭐 약간 새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드예요 짐벌 캘리브레이션 아까 캘리브레이션 알려드렸죠 0점 잡기 그럼 짐벌 캘리니까 짐벌 수평이 좀 삐뚤어졌을 때 0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틱 모드는 모드 2가 있는데 이 드론을 날리는 건 모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왼쪽이 스로틀이고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르니 오른쪽에 있는 이게 모드 2입니다 대부분의 드론이 다 이거 모드 2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드 2를 두시면 됩니다 버튼 맞춤 설정은 여기 조종기 뒤에 커스텀 키가 두 개 있습니다 C1, C2 이거 커스텀의 약자인데요 이 커스텀 키를 다른 기능으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다이얼까지 다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초기 세팅값은 C1이 짐벌이 90도 그 다음에 중앙 복귀고 C2가 가로 세로인데요 이게 아니라 난 다른 거 하고 싶다 여기서 세팅값 바꿔주시면 됩니다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역시 조종기 0점 잡는 거죠 카메라를 보시면요 사진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아까 드론 모드가 사진이니까 메뉴에서도 사진이 뜨네요 비율, 화면의 비율, 사진 비율을 4대3으로 할지 16대9로 할지 4대3이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찍어주거든요 16대9는 좀 더 옆으로 늘린 부분을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내가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4대3 비율을 많이 쓰긴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노출값을 표시해주는 그래프고 노출 과다 경고는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과 노출 너무 밝은 부분에 대해서 지브라 모양 이렇게 해줘요 너무 밝다는 거죠 격자선은 X 격자, 네모, 가로 세로 격자, 중앙 격자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저는 이건 다 켜놔요 왜냐하면 영상 찍고 사진 찍을 때 구도 잡는 게 좋고 이 센터에 있는 요거는 POI 촬영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드론 촬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드잖아요 어떤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피사체를 계속 잡으면서 돌 때 점에다가 피사체를 위치해 놓는 격자의 피사체를 위치해 놓는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격자선은 저는 정말 강축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감이에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켈빈 값이랑 관련이 있죠 따뜻한 색감, 백열등, 형광등, LED등, 햇빛 이런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저장장치는 이 기계에 있는 지금 꽂아놓은 SD카드에 대한 거고요 녹화 중 캐시, 이 캐시 파일을 저장할지 안 할지 동영상 캐시 파일은 몇 기가바이트까지 저장할지입니다 이 캐시 파일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죠 드론을 날리다가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동영상 아깝잖아요 그럼 이 캐시 파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나는 이게 용량만 잡아먹고 별로 필요 없다 그럼 꺼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은 여기는 크게 필요는 없어요 전송은 이제 채널을 자동으로 잡을지 수동으로 잡을지인데 이거는 그냥 얘한테 맡겨놓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에 가시면 드론의 이름, 모델명, 펌웨어,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기체 펌웨어나 조종기 펌웨어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확인하셔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나오자마자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지난 다음에 안정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로 미니3 프로 그리고 이 미니3 프로의 어플, 어플인 DJI Fly죠 이 DJI Fly 앱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이라도 미니3 프로를 구입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니3 프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다 따라하고 나서 아우 너무너무 좋다 세팅 다 했다 나도 이제 집에서 한 번만 띄워봐야지 하고 바로 띄우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집에서 날리면요 바로 벽에 꿍, 날개 뽀각,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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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